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네 스페셜 김진아입니다. 달콤한 성공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 먼 길을 달려온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 텐베거를 뛰어넘는 텐텐베거의 전략으로 남모르게 그리고 남다르게 수익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수익으로 향하는 길 이상로 파트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지 않나요 정말? 이렇게 뜨거우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거요? 여름휴가. 아 여름휴가? 네 여름휴가 많이들 다녀오실 것 같은데 사실 국내 여행도 굉장히 좋지만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 해외여행을 하기에는 참 환율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 환율이 우리 시장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대표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 진아잉커님은 여행을 생각을 하셨지만 저는 해외에 돈을 보내면 상당히 힘들겠다.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쪽.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어리지만 해외에 나가면 그 돈을 또 내가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편으로는 빨리 이런 환율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앞서 진행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환율이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달러에 대한 기준입니다.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환율이 하락한다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통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글로벌 표준화 되어 있다. 스탠다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결국 원화에 대한 가치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결국 이제 수출 상품에 대한 가격도도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원화에 대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수출이 증가한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만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는 대신에 그만큼 수입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입품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고물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수입 상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는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나와 있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도 현재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다만 반대로 우리가 워낙 강세, 우리가 환율이 약세, 환율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수출 상품에 대한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고 다만 수입 물가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으로 함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은데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도 낮아지고 또 물가도 오르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또 좋은 부분도 있어야 할 거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환율이 올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이런 흐름이 지속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암기를 하듯이 외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환율일 때는 자동차가 가고 반도체가 가고 그렇게 외우다시피 항공은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은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복잡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100%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흐르는 물 것 같아서 그 물길 자체를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현재 진행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정도로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것도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 고환율이 지속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뽑아본다면 우선은 수출주들이 대부분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곳이 조선업종도 수출 비중이 대단히 높은 업종이거든요. 이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환율에 대해서 민감한 수준도 대단히 높고 마찬가지로 고환율이 이루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출 비중이 높은 곳 바로 반도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자동접종도 이런 환율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가 수출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피하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고환율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그만큼 유류 활증류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량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류 비용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항공운송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를 대부분 다 수입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해외 건설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해외 건설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국내에 대한 원자재 부담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환율 수혜주로는 또 수출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관련해서 조선주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언급을 해주셨고 또 유료 할증로에 대한 부담과 함께 항공주에 대해서는 살짝 경계하는 그런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보통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의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돈이라는 것은 항상 강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강한 사람이 돈을 벌듯이 돈을 항상 강한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 대부분의 전세계 돈들이 그리고 달러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흐름상 강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런 강달러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에 대한 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차손이라는 게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내 주식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내 주식과에 대한 상관계가 미국 증시가 대단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상승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환차손이 환차익으로 상세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업종군들을 보면 대부분의 수출 종목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내재적 해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내재적 해지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 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원화로서는 해지를 불가능하고 다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런 달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서 국내 주식들이 상승하게 되었을 때 함께 이런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대표님?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무역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과에 대한 무역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중국이 약 23%, 26% 가까이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었지만 최근에 중국과에 대한 무역규모가 16에서 17%까지 내려오는 부분이었고 다만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누가 상세하고 있냐 바로 미국과에 대한 거래 관계에서 상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에 현재 미국이 수출에 대한 부분과 수입에 대한 국가 비중, 국가 순위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미국이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캐나다 지역이고 그다음에 멕시코, 중국,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은 약 8위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수입하는 비중의 국가 순위를 보면 한국이 약 6위권에 대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과거 대비해서 미국과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한미 간의 10대 수출 품목을 보시더라도 자동차라든지 석유 제품, 배터리, 컴퓨터 그리고 각종 기계류나 또는 부품류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환율 시대가 지속될수록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또 미국과의 흐름과 함께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할 만한 섹터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어지는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전략과 이야기 풀어주실 테지만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경제TV에서 주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힘든 부분 또는 좋은 부분,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 함께 나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주도주로 살펴보는 성공의 디테일, 수익으로 향하는 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오늘은 첨단 자동차 시대, 이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봐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얘기된 성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랜 기간, 먼 길을 달려온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줄 특별한 투자 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동차 업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뭘까요? 앞서 여러분들이 환율을 보시면서 눈치를 조금 미리 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런 고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출주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준비한 부분, 바로 오늘은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자동차 시대, 자동차. 우리가 사실 이런 첨단 자동차를 보면서 자동차가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자동차가 여기서 팔리는 것은 좀 더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에 대한 첨단 자동차라는 것은 쉽게 안아닿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첨단 자동차 시대의 자동차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같이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준비된 그림부터 한 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첨단 자동차 시대에 맞이해서 자동차 접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을 같이 한 번 보시면 방송 보시면서 영어에 대해서 조금 울렁증이 있는 분들은 방금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금 뜨끔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언제적 사진이냐면 우리가 2008년도, 오래됐다 그죠? 지금부터 2008년도니까 약 16년 전에 이루어졌던 편말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편말이 있었습니다. Thank you Jesus for bringing Kia to our town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국어로 직역을 한 번 해보면 Kia라는 브랜드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Kia라는 브랜드를 우리에게 주셔서 신에게 감사드린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미국에 붙었느냐. 우리가 이제 2008년도와 2009년도 이 시기에 현대차와 기아차 그룹은 미국에 진출을 하던 시기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미국 땅을 밟고 미국 땅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시기고 여기에 이 편말이 붙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조지아라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제 2008년도 미국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진출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뒤에 자료를 한 번 같이 보시면 2011년도까지 현대차와 기아차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의 점유율을 한 번 체크를 해보더라도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2011년도까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5.4%에 대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가 2009년도에는 7.1%까지 올라왔던 것이 2010년도에는 조금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이 구간을 지금은 잘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부터 다시 한 번 더 10%까지 10%라는 것은 결국 100대가 팔리면 그중에서 10대가 현대차 그룹 거다. 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에서 차가 돌아다니는 10대 중에 한 대가 현대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점유율을 올리는 모습들이었는데 대신에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조금 정체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워낙 강세 쪽으로 조금 바뀌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때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점유율이 이때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미국에서에 대한 점유율을 크게 올리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유율 정도를 보면 당연히 공장이 있었던 조지아에는 앞서 봤던 신에게 감사드리는 팻말이 붙을 만하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되었던 시발점이 바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실제 점유율을 보더라도 이때 현대차 그룹이 약 5위권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10.1% 기록하면서 앞서 우리가 GM, 저널모터스가 약 20%, 5대 중에 한 대죠. 그리고 포드, 크라이슬러 순인데 우리가 사실 GM이라든지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다 미국 브랜드입니다. 미국 토종 브랜드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요타와 현대차가 경쟁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현대차 밑에 혼다와 니싼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 전에 5%대였다면 이 밑에, 일본차 밑에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과에 대한 가격 경쟁력에서 이겨내고 우리가 이런 자동차 품질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재입증되면서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일본차들과 한국차는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다.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이런 표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면 그 시기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과거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시피 과거에 이런 현대차가 점유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루어졌던 주가에 대한 변화들이 결국 현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2008년도에 5.5%에 대한 점유율로 시작을 했던 현대차 그룹이 이후로 현대차는 2013년도까지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최저점에 사기는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3만 5천 원, 4만 원대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27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800% 내지 900% 가까이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차 가격이 한 27만 원, 28만 원 정도 되니까 과거에 2012년도 이후에 이 이후에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전 가격대에 들어오신 거겠지만 우리가 2008년도 이런 4만 원, 3만 원, 5천 원대 가격대에서 사셨던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셨을 겁니다. 현대차만 올랐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대차가 이만큼 오를 때 같은 변화를 이루어냈던 것이 바로 이 기아였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최저점이 5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5,720원부터 8만 4,800원까지 올랐으니까 수익률로 따진다면 약 1,600% 가까이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런 기아가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 아까 전에도 봤지만 지금 보면 신에게 감사드리는 그 정도에 대한 미국인들에 대한 상당한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앞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점유율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는 환율에 대한 변화 그것도 한 가지도 바로 일본차와에 대한 경쟁력에서 상당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아차가 이만큼 올라갈 때 기아차가 별명이 뭐였냐면 기아차미네이터라고 했거든요.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기아차미네이터라고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나라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미국이 약 98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토가 한 98개 정도가 모여있으면 그게 이제 미국 땅이 되는 정도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이런 현대 글로비스 같은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다. 그때 이제 가격이 현대 글로비스가 3만 5,700원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33만 7,000원대까지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약 900% 가까이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아는 세 가지에 대한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미국 내에서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왔다는 거고 미국에 진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원화 약세 구간이었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일본 차와에 대한 경쟁력에서 이겨냈다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 2008년도에 미국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함께 진출했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 시기에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시기의 현대차 그룹과 함께 미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주가적인 상승을 보였고 그에 반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면 이때 2008년도에 대한 현대차 그룹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화에 대한 약세 구간이 존재했고 미국에 진출했다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나가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차를 살 것이냐 또는 한국 차를 살 것이냐는 미국인들에게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현대차가 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신생 브랜드였거든요. 새로운 브랜드다 보니까 쉽게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다만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에나가 약 70엔에서 80엔 정도 왔다 갔다 할 때예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에나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시기다 보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미국 돈으로 따졌을 때 원화로 환산화해서 사는데 만약 2,500만 원이 든다면 같은 동종 기종에 대한 도요타를 사는데 3,200만 원 정도가 돈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옵션에 같은 중형차라면 이 현대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었고 그렇다 보니 점유율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2008년도에 엄청난 주가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진출했다는 부분. 세 번째는 에나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과에 대한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기는 판정승을 하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주가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주가가 1000%가 올라갈 때 텐베그라고 하는데 과거 2008년도로 만약 돌아간다면 우리가 모두 다 이 현대차 그룹을 가지고 텐베그가 될 수 있을 건데요. 과거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결국 현재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어떻게 반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 서베너 공장 완공목표라고 적혔는데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얼굴도 있을 거고 초면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조지아 서베너 공장이라는 것은 조지아는 미국의 하나의 주입니다. 미국의 하나의 주라고 보시면 되고 서베너는 지역의 이름이죠. 지역의 이름이고 서베너에 자동화 공장이 이번에 생기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 후반이나 또는 2025년도 상반기 내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자동화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동차를 만들 때 좀 더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미국의 유명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미국 내에서의 정책은 바로 IRA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맡는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중간에 있는 이분 이분은 정의선 회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누굴까? 여기는 이제 브라이언 캠프라는 조지아 주지사입니다.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양복 색깔이 유난히 좀 튀는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조지아주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연방정부의 상원이 조지아주는 두 명을 뽑게 되는데요. 그 두 명이 여기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존 오소프, 존 오소프 민주당 의원이고 오는 쪽이 이제 원옥 의원. 그래서 이 두 명이 이번에도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지아주의 실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지아주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제 시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지아주에 대한 이런 현대차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만 열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현대차가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큰 방향이 바뀔 것이다.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이 조지아 서베너 공장에 대한 대략적인 크기인데 우리가 사실 이런 사진만을 봐가지고는 감이 안 옵니다. 이게 공장이 작은지 아니면 큰지 우리 집 앞마당만 한지 우리가 이걸로 감이 안 오잖아요. 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하면 우리가 여의도의 크기 아시죠? 여의도.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어마무시하다 그렇죠?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가 이렇게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조지아라는 곳은 이렇게 이제 지도를 미국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이제 이 조지아주 그리고 이 밑에 여기 네바다니까 네바다 밑에 여기가 이제 애리조나거든요. 애리조나하고 동그라미 제가 치는 걸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스콘신 정도 될 거고 여기 이제 미시간 여기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렇게 이제 다섯 군데가 미국 내에서는 이 IRA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는 주들 그리고 미국의 대선과도 영향을 많이 받는 곳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이 나중에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미국 내에서 2020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곳이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당선시켰던 곳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합지역이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주는 특히 특히 이런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곳들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위에 있는 이 미시간이 우리가 디트로이트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미시간이 이런 자동차에 대한 메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 미시간과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 양대축이 바로 이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지아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만큼 이런 미국 내에서 이런 서베너 공장에 대한 이런 완공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되었을 때 또는 이 공장이 완공되었을 때에 대한 그 효과 그것은 아직까지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에 미국에 진출할 때 주가는 앞서 보셨다시피 바닷꽃역부터 시작을 해서 약 800% 이상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차 그룹이란 아직까지도 주가는 그만큼에 대한 상승 탄력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보면 앞서 봤던 미국 지도를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좀 더 늙혀봤는데요. 늙혀보면 과거 2008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진출했던 곳이 앞서 얘기했던 엘라바마의 이 지역이거든요. 현대자동차 몽고메리 이 지역이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조지아의 이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이렇게 끄어놨는데 이 줄이 뭐냐 하면 미국 내에서 주간고속도로 85번 호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에 번호를 매기잖아요. 1번 또는 서양고속도로에 몇 번 번호를 매기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고속도로마다 번호를 매깁니다. 번호를 매기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85번 고속도로가 미국 몽고메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계속 북상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도로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도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넘어오는 몽고메리에서 애틀란타가 넘어오는 이 도로 안에 여기에 BMW 공장이 여기 있고 벤츠 공장도 여기 있고 도요타 공장도 여기 있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 공장들이 여기에 밀집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만 딱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국내 자동차 협력사 부품 회사들도 대부분 다 이 엘라바마와 조지아에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장들이 세워져 있고 그 여러분들 SK1 공장이 여기 애틀란타 위에 여기에 또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엘라바마와 조지아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떠오르는 이 자동차에 대한 메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봤던 우리가 서베노 공장은 여기에 이 지역에 있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서베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2025년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현재는 2024년도 후반기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현재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한 재평가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형성돼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왜 여기에 몽고메리에 대한 공장을 그러면 확장하거나 증설한다고 얘기해요. 증설하거나 또는 기아차가 있는 이 조지아 공장을 증설하면 될 것을 왜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이 서베노 공장을 여기에 짓는 겁니까? 차를 여기에 지으면 되지. 이 공장은 앞서 얘기했지만 자동화 공장입니다. 자동화 공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는 전기차에 대한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기차라는 것은 우리가 EV 단순 전기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HEV가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HEV 그리고 PHEV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EV 순수 전기차 이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전기차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내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생산을 해내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 공장을 확장시킴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현대차그룹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지도를 우리가 한번 여행 가듯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85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보면 좋은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 땅덩어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만 이 정도 구간에 이런 공장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바뀔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 그러면 현대차가 이런 미국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다시 한번 더 첨단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추가적인 이슈가 또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던 자료를 또 보면 이거는 또 약간 느낌이 또 다른 부분들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계시고요. 그 옆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눈이 조금 깊게 인도 지역인데 인도에서는 현지에서는 머스크 일론 머스크보다 정의선이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현대차 그룹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일론 머스크 다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를 다들 아니까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보다 정의선 회장을 더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담인데요. 인도에서는 군인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가 공익 광고를 찍었는데 인도 내에서 그것이 군인을 공경하는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광고 모티브로 찍었고 그것이 조회수를 3억 룰을 달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현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에 대한 점유율까지도 큰 영향을 주는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2014년도 인도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을 보면 지금 보면 우리가 테슬라는 지금 안 들어와 있다면요. 테슬라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 4위권 정도 우리가 지금 5위권이죠. 5위권 정도 여기서 4위에 5위 왔다 갔다 합니다. BYD가 중국 차들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숫자 자체가 그렇게 딱딱딱 붙어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타타 자동차나 마인드 이런 것들은 현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거고요. 우리가 현재 현대차와 기아를 합치면 지금은 약 4위권 정도 되는 수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4년도 5월달만 보면 인도시장에 대한 점유율 일반 내연기관차에 대한 점유율만 따져본다면 현재 현대차가 약 3위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서 정말 많은 점유율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올라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도시장에서도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점유율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사실 이거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대한민국과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부각되던 시기가 있었고 관계적인 부분이 다만 지금은 글로벌적인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미국과 바로 인도에 대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과에 대한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상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국과 인도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대한민국과에 대한 관계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제 무역량을 보더라도 과거 중국과에 대한 무역량이 전체 총합이 약 23% 많게는 25%까지도 올라오는 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16%,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던 6%에서 7%가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이것이 바로 미국이 12%에서 현재는 1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2%가 인도 쪽으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중국과에 대한 이런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것을 미국과 인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메꿔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현대차가 이렇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런 인도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앞서 봤지만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기차 시장이 중요하냐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 자동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는 만원짜리를 만약에 생산한다면 이거를 만 삼백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됩니까? 3%가 되죠. 3%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만원짜리가 있으면 이 만원짜리를 11,000원에서 11,500원에 파는 거거든요. 그만큼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좀 더 고부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첨단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서 마진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주가적인 움직임에서 이런 마진폭이 확대되었을 때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히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의해서 좀 더 마진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현재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인도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도 지도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그림이 나왔던 것이 이런 지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인도 지도가 큰지 작은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딱 보면 상당히 큰 지도가 지금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 이런 인도를 하나의 아대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대륙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엄청나게 크잖아요. 하지만 아대륙은 그런 대륙 규모에 조금 못 미치는 것들을 아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도가 아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도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앞서 미국이라는 땅이 우리나라의 약 98배 정도 된다면 인도가 우리나라의 약 39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9배 정도 되는 곳이니까 이게 밑에 있는 여기와 위에 있는 여기가 상당한 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 6시간 정도 걸린다면 인도는 여기 밑에서 위에까지 가는데 하루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이 과거부터 꾸준히 인도에 투자를 해왔어요. 꾸준하게 투자를 해오면서 지금 이런 점유율 자체를 꾸준하게 올리는 큰 역할을 했던 공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현대차에 대한 첸나이 공장입니다. 첸나이 공장 여기 수치로는 82만이 되어 있지만 사실 작년에 100만 대 이상을 출고를 했습니다. 많은 대수를 출고를 하면서 인도의 가장 큰 거점이 여기에 잘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위에 보면 기아의 아난타 프로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약 37만 정도 차지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들의 위치가 지금 어때요? 대부분 다 남부쪽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현대차는 상당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남부에만 모를 수 없다. 본격적으로 인도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중부와 북부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 탈레가운 공장이 원래는 제너럴 모터스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인수로 합니다. 인수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도시장에서도 확장 북면에 접어들 그런 투자가 단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된다면 이런 투자를 이뤄내지는 않겠죠.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분에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인도에 대한 시장을 보면서 인도에 대한 진출을 했던 것은 과거부터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표님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내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첨단 자동차와 연결됩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였지만 전기차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요즘은 임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앞에 LCD가 길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계기판에 그만큼 고성능과 고사양으로 넘어가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 같았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만 삼백 원이 남는 구조 그런데 지금은 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만 천 원에서 만 천 오백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첨단 자동차 시대로 이런 키워드들로 가져갈수록 시장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 자동차 기업들은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앞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모비 현대위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나는 큰 기업 싫다 자동차 부품주 보고 싶다 그런데 자동차 현대차 그룹의 협력기업만 보더라도 지금 상장된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제가 언뜻 보기에 100개 이상입니다 다 못 고르겠다 그렇죠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집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가치주였다면 앞으로는 성장주로 발돋움할 것이다 라는 거고 인도와 인도와 미국에 대한 현재는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부분에서 마진폭이 개선될 수 있는 영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도요타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에 대한 전환이 속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고성능과 고사양에 대한 브랜드들이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도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자동차 부품주로 볼 때는 제가 앞에 별표를 쳐드릴게요 우선은 인도와 미국에 대한 법인이 있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전기차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성능과 고사양에 들어가는 우리가 쉽게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또는 차량 옵션에 대해서 고성능이나 고사양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 자체를 점검을 해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동차를 보면서 자동차가 큰 변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미 이런 자동차는 첨단 네트워크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소비자 가전 또는 AI에 대한 이런 세미나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대입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자동차 신뢰입니다 그만큼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가 내 자동차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동차 업종 예전처럼 그냥 내 생활만을 나의 이동수단 뿐만이 아니라 그에서 한 벌 더 넘어갈 수 있는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시장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속 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살펴보는 성공의 디테일 텐텐 베거의 꿈을 여러분의 현실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와우넷과 이상로 파트너가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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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